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식법 기출문제 강의 오늘부터는 부동산 등기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지고 계신 교재 430페이지를 펴놓고 등기법은 일반적으로 지적에 비해서 좀 더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 총설에서는 주로 이제 등기 사항 문제하고 등기 유효요건 그 다음에 등기 효력 이런 문제들이 주로 이렇게 혼합돼서 나오고요 우리 기출 지문 문제 실현한 430페이지에는 등기 종류를 분류할 때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형식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나 대상에 따른 분류 이렇게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 이런 문제를 이제 이렇게 먼저 신어왔어요 그래서 등기는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항상 등기 분류를 하면 기준이 나와야 된다겠죠 기준 무엇을 기준하느냐 해서 첫째 대상 내지 기능에 따른 분류 두번째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세번째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 네번째 효력에 따른 분류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이 나오죠 대상에 따라서 내지 대상 내지 기능에 따라서 4c 등기다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권리 등기 이렇게 나눕니다 요 대상에 따른 분류 크게 시험 문제 되지는 않아요 4c 등기가 독립된 등기로 인정되는 거 즉 구분검을 표시하고 나는 것도 독립된 등기가 된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즉 표시만 있는 등기부도 있다는 것이고 권리 등기는 등기부 갑구나 을구에 사는 등기를 말하죠 그래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내용에 따른 분류는 제일 먼저 새로운 사항을 처음으로 기입하는 기입 등기가 있어요 요 기입 등기는 세 가지 기억하라겠죠 자 설정 등기 보존 이전 이렇게 각종 설정 보존 이전 등기가 기입 등기입니다 새로운 사항이 처음으로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이 기입 등기는 나중에 등기필 정보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입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와 실체 관계가 부합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아니할 때 일치킨 등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이 두 가지는 일부가 불일치하는데 원인이 변경은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경정 등기는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여기 말소 등기는 등기 사항이 전부가 부족할 때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 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족법 말소 됐을 때 이걸 회복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에 따른 분류 지금 기출문제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된 번호가 있으면 주등기, 이걸 다른 말로 독립등기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다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인다 즉 주등기나 부기등기에 가지번호 붙여서 만드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원래 주등기가 원칙이지만 법률의 특별규형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경우에 따라 주등기로만 하는 게 있고 또는 부기등기로만 하는 게 있고 경우에 따라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가 다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땐 주로 이런 부기등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력에 따른 분류는 물권변호효력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국등기하고 종국등기, 그 다음에 예비등기 이 예비등기 속에 지금 현재 가등기만이 남아있습니다 예고등기는 없었기 때문에 가등기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분류했을 때 지금 이 기출문제는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 중에서 이 부기등기 문제 이걸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항상 주등기로 하는 건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 즉 소유권 보조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그리고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는 항상 주등기입니다 그리고 말소 등기 등기 사항이 전부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항상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로 하는 것 중에서 특약이 있는 건 다 부기등기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라든가 권리 소멸 약정에 원한 등기라든가 이게 다 특약 사항이죠 그 다음에 권리질권 설정 등기나 실질적인 변동이 없이 등기명인의 표시만 바꾸는 거 예를 든다면 주소변경이나 이름 개명 이런 등기명인 표시변경 그리고 직권경정 이런 것들은 항상 부기등기로 하고 둘 다 가능한 것을 잘 알아도 돼요 이거 둘 다 가능한 거 경우에 따라 주등기가 될 수도 있고 부기등기가 할 수도 있는 거 여기서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권리변경이에요 원래 권리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하는 것인데 권리변경등기 할 때 이렇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느냐에 따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권리변경이란 것은 전세권에 전세금을 증액한다든가 존속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이자율 증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권리변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저당권 설정 문제 왜냐하면 저당권은 일반적으로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도 있죠 그래서 소유권 목적 저당권은 주등기로 하고 지상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회복등기 중에서 말소회복등기가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회복하는 등기라고 했죠 그래서 말소회복등기는 전부 말소회복이냐 일부 말소회복이냐에 따라서 전부 회복하면 이건 주등기 일부를 회복하는 것은 부기등기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짜가 들어간 게 있었죠 예를 들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거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처분 제한의 등기는 대상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으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가압류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주등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권 가압류 부기등기 전세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부기등기 이렇게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나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등기 문제 이 가등기는 스스로 이것은 독립변수가 아니고 이건 본등기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거면 이 가등기도 주등기로 하는 것이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할 것이면 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간다 이렇게 이 다섯 가지가 시험에서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30페이지 1번 보세요 다음 중 부기등기 할 사항이 아닌 것 저당권 이전 소유권에 관련된 건 다 소유권 보존 이전은 주등기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전전세권 설정 전전세권 설정이라고 했을 때 원래 전세권 설정은 독립된 전세권이나 물권이 생기기 때문에 주등기로 하지만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하는 거죠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다시 파생되는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기등기로 한다는 것이고 부동산 표시 변경 자 표제부는 항상 주등기입니다 부등기부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는 항상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주등기로 가는 것이고 4번 지상권 목적과 저당권 여기 저당권은 둘이 문제된다고 했죠 소유권 목적이었을 땐 주등기지만 이렇게 지상이나 전세권 목적은 부기등기로 간다고 했죠 지상권 목적은 부기등기로 가는 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이렇게 처분제한 등기는 다음 처분 등기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소유권 목적으로 했으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으면 부기등기로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기등기 할 사항이 아닌 것은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있는 경우에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거 이건 말을 한 번씩 더 비꼬아서 꼬아놓았기 때문에 바로 이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주등기로 하는 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한 번씩 말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권리 변경 등기를 찾으라 즉 이해관계 승낙서 유무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가 결정되는 거니까 2번 기출문제는 바로 권리 변경 등기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지상권 이전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도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등기명인 표시변경 이것은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즉 명의자의 주수나 이름 개명했을 땐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항상 부기등기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에 설정한 저당권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이전이기 때문에 항상 부기등기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근저당권에서 채권채구액 증액의 변경 이게 바로 권리 변경 채권채구액을 증액했다 권리 변경 이것은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만약 이해관계가 없으면 부기등기가 원칙이지만 이해관계가 있을 때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요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다 그래서 승낙서가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 즉 주등기로 해야 되는 거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역시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아닌 걸 찾아라 자 이렇게 문제별로 약간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부기등기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 지문처럼 환매 특약 특약은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언제나 권리소멸 약정 이것도 특약사항입니다 항상 부기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목적은 저당권 이거는 둘 다 되는 거였었지만 저당권은 소유권 목적일 땐 주등기지만 지상권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은 부기등기니까 이건 부기등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부동상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자 이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저당권 을규에 설정되지만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처분해서 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갑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것은 항상 주등기로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 것이고 5번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의 승낙이 있을 때의 권리변경 자 이 권리변경 계속 나오죠 이해관계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죠 그래서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4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부기등기 문제가 종종 이렇게 기출되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기관과 설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등기소라든가 등기관이라든가 등기부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다만 등기부 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등기부 문제인데 이 등기부 중에서도 구분건물 등기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분건물은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부를 사용하지만 또 등기부를 편성하는 게 아니라 장보의 공개 즉 열람이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1등기 기록의 개념이 다르다 있죠 이때 1등기 기록은 1동 전체의 표제부와 해당 구분건물 등기 기록인 표제부 갑골골을 묶어서 1등기 기록으로 본다라고 따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관련된 것은 특히 나올 수 있는 것은 구분건물에 관련된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구분건물에 관련돼서 우리가 나중에 대직권등기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물적 편성지를 취하기 때문에 부동산 하나 즉 1필 토지나 1개의 건물에 대해서 1개의 등기료를 둔다 이게 기본이지만 구분건물에서는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와 관련돼서 장부 공개 즉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이나 열람 관련해서 등기부는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 즉 표제부 갑골골을 다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광의 등기부로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담보목록 공담보목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탁원부 그 다음에 매매목록이라든가 신탁 도면 이렇게 공신도면 이 네 가지 있죠 공신도매라는 것은 공동담보목록이나 공동전세목록 그 다음에 신탁원부 그 다음에 도면 그 다음에 매매목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매목록은 부동산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 겁니다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의 개수가 5개 이상일 때 작성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 등기부인데 이것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발급해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따로 발급은 안 합니다 공개나 대 원한 사람에게만 발급해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장부 공개 문제 관련해서 등기기록 즉 등기부는 누구나 모든 부분을 공개하지만 발급도 가능하고 열람도입니다 발급이라는 건 인증문이 붙어 있다는 것이고 열람은 등기부 내용과 똑같지만 내용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받을 때 직접 찾아가서 유인발급기라고 하죠 찾아가서 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무인발급기 즉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각종 관공서가 있죠 그곳에 가서 발급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항상 가능합니다 열람도 직접 찾아가서 열람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정보라든가 부속서류 즉 등기기록이 부속서류 이런 말이 붙었고 신청정보라는 말이 붙었으면 이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인 부분에 한해서 열람만 됩니다 증명서 발급은 안 되고 열람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토대로 보시되 기출된 문제들은 등기수에 관한 관할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법무사 시험에서는 나오지만 중개사 시험에서는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나오고 나오면 구분건물 등기부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31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라는 설명과 틀린 것 폐쇄한 등기로 연구의 보존해야 된다 보존 기간을 물어볼 때 등기부나 폐쇄 등기부는 연구 보존 문서입니다 그리고 광의 등기부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보존 문서다 그 다음에 A토지와 B토지에 합병하여 A토지와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부에 하필 등기를 할 때는 A토지에 관한 등기를 폐쇄한다 이것은 합필한다는 기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A토지와 B토지에 합필한 이걸 이쪽에 합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특별, 서초, 서초동 10번지 토지 이건 11번지 토지다 그럼 10번지와 11번지 이거 합쳐가지고 그러면 10번지에 있는 내용은 11번지 다 합필로 되면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건 전부 다 폐쇄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면적만 즉, 합필 등기한다는 것은 표제부에서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 변경력을 하면서 등기 기록을 폐쇄시키는 게 합필이고 분필이라는 것은 표지에 비해서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등기록을 새롭게 개설하는 게 분필입니다 분합필레지 합병이라는 것은 일부를 잘라서 다른 쪽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표지에 비해서 부동산 변경 등기만 있을 뿐 등기록이 개설페서는 없는 거죠 이런 개념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면서 보는 겁니다 자 2번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반에 합필 등기를 할 때 그럼 A토지에 있는 면적은 전부 다 B토지 표지에 비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A토지 등기 기록은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폐쇄합니다 이렇게 폐쇄된 등기부를 우리가 폐쇄등기부다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등기부 부분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지에 기록된 자료다 보통 지금 현재는 전산등기부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등기가 끝나면 반드시 등기부 부분 자료를 만들어 놓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등기부가 무슨 뭐 파손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 대비해서 백업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 부분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이고 그리고 보조기억장지에 기록된 자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처럼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를 일동건물에 두고 전유부 값과 을구만 둔다 이건 잘못됐죠 구분건물 자 구분건물 등기부 나오면 이거 주로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분건물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등기부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등기부는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부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하나 있다 그러면 1동을 구분한 수많은 구분한 부분도 있겠죠 102로 102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층에 10개씩 30층짜리 그러면 구분건물 특징이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건물이다 그러면 구분건물이 되려면 요건이 객관적 요걸로서 구우주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며 주관적 요걸로서 구분건물로 하려는 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구우주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건물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출된 지문들이 나오죠 그건 100% 다 틀린 것이죠 소유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구분건물이 됐을 때 이 등기부는 어떻게 만드느냐 1동 1동 전부에 대해서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만든다 이게 등기부 편성 방법이요 이 등기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편성 방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들려면 맨 위에 1동 전체의 표제불도 이 1동 전체의 표제부는 1동 전체의 건물대역이 다 나오죠 1층부터 만약에 이게 30층짜리에다 보면 각층 면적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구분한 이 구분한 이 전유부분들 있죠 이거 구분거 이 구분건물을 또 다 집어넣는 거에요 여기 101호 표제부 갚구 얼구 102호 표제부 갚구 얼구 이런 식으로 해서 300개 300개 다 집어넣겠죠 그리고 전체를 이걸 묶어서 이게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건물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최초로 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에 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등기를 대의하게 만들어 놓고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1동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부밖에 없죠 이렇게 표제부만 있는 거 즉, 구분건물에 가면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든가 또 최초 보조등기라는 자가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등기를 대의했을 때 그 나머지 구분건물은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표제부만 존재하는 등기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구분건물에서만 일반 토지건물에선 존재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돼서 구분건물 등기 편성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쓰는데 다만 이건 등기 편성이 이렇다겠죠 장부 공개 즉 열람 청구하거든요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이런 장부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걸 전체를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자, 1 장부 공개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은 이때는 또 따로 별도로 등기 규칙에 가면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1등기록은 1동 전체의 표제부 1동 전체의 표제부에다가 해당 해당 이 말 꼭 들어야 돼요 구분건물 즉, 전유부를 말하죠 구분건물 등기 기록 이것은 바로 전유부분이 표제부 하고 갑구 하고 을구 이걸 묶어서 이렇게 이걸 1등기 기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5호에 등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고 싶다 그러면 이때 장부 공개에 관련해서 1등기 기록이란 뭐냐 705호 표제부 갑구 을구 700호가 나오겠죠 여기다 1동 전체 이걸 이렇게 묶어서 1등기 기록으로 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건물 아파트 등기부를 딱 우리가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하면 표제부가 1동 전체의 표제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가 나와서 표제부가 두 번 연속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건물 특징이 이 밑에 토지 토지가 있죠 이거를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구분건물에서 이 일반 일반 건물에선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등기부가 따로따로 만들어지지만 구분건물에선 이 토지 건물 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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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인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중에서 건물과 일체화되어 분리처분할 수 없는 이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대지권 즉 토지에 대한 권리지만 공시는 이 구분건물 표지에 집어넣어서 대지권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지 등기부는 대지권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라겠죠 그래서 이 대지권 등기는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 내역을 써주고 그 밑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 대목토라고 하죠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표시를 일동 전체의 표제부 해주며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 즉 101호라든가 이런 구분건물이 가지고 있는 토지 관련된 권리 즉 대지권이 대지권이 종류가 무엇인지 소유권 대지권인지 지상권 대지권인지 이런 대지권의 종류와 그 비율 예를 들어 36,500분에 131만큼 있다든가 이렇게 대지권 비율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 등기는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이 전용 표제부에 보면 건물 내역 밑에 이 내용이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1번에 4번은 구분건물이 등기부에 관련된 기본 편성을 물어본 거예요 구분건물 등기부에 표제부를 일동건물에 두고 즉 당연히 일동건물 표제부가 있습니다 일동건물 표제부가 그리고 각 전유부마다 등기부 편성할 때 각각의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과 다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등기상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면 등기상증명서 포함해 발급한다 그래서 넓은 힘이 등기부라고 하는 게 있었죠 아까 공신도매라는 거 공동담보목록 그 다음에 신탁원부 도면 매매목록 이것은 광의 등기부 등기부 같다는 거예요 넓은 등기부 요거는 요건 따로 발급해달라고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 이런 얘기에요 요 4가지는 그래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공개는 하되 신청 원하는 사람만 또 있을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의 개수가 5개 이상일 때 만든다고 했죠 이게 그런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탁등기도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도면도 있을 때가 있고 없는 수도 있고 매매목록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해당이 될 때 원하면 신청하라 그러면 발급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신도매 이렇게 암기하시고 요 4가지는 광의 넓은 등기부지만 신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 4번이 틀린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등기 절차 총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등기법에서는 특히 절차 총론 문제가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 절차의 개시 문제와 당사자 능력 문제 그 다음에 공동신청 관련해서 의무자 궐자 문제 그리고 예외적인 단독신청 문제 그 다음에 제3자의 등기 신청으로써 포괄 승계 이내의 등기 대위 신청 중 채권자 대위 신청 그 다음에 구분건물 표시등기 대위 신청 그 다음에 이런 멸실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대지 소유자가 대위할 수 있는 규정 그 다음에 수용이나 이런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32페이지에 지금 432페이지 절차 개시 문제 자 여기서 절차의 등기 절차의 개시라는 건 네 가지라겠죠 즉 먼저 큰 흐름을 잡아보세요 등기수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뭐냐 이것은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신청해서 신청한다는 건 이 배후에 민법상 사적자치 원칙이 놓여있죠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 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할 때 법률행위를 했다 매매라든가 각종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따라 민법 186조는 법률행위를 위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 그 흐름이 발생하죠 그러면 신청할 때 이렇게 권리자 의무자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다 여기서 의무자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거나 즉 성질상 의무자가 없거나 진정성이 보장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단독신청 단독신청 이건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다 신청이죠 신청 공동이든 단독은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등기를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 신청 주체가 개인들이 아니고 관공서를 하면 즉 국가나 지방자치 자랑체를 하면 대등한 지위에서 우리는 부탁한다라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꼭 쓴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 절차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 개시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거나 다른 절차를 한 전제 조건소 반드시 해야 될 경우 이렇게 등기관이 직접 직권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관 결정처분이 잘못됐으면 다투야 되는데 이 등기관은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입니다 즉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고 특별한 다투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등기관 결정처분이 잘못됐을 때 등기관 독립관청이기 때문에 등기 사무에 관한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등기관이 항상 잘한다는 보장은 없죠 실수할 수 있죠 이럴 땐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 받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등기관을 감독하는 법원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명령 등기를 기록하라 말수하라 명령 여러 명령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계시는 이 네 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절차를 잘못 가면 전부 다 각하됩니다 등기법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하겠다 했을 때 기출 지문 보시면 채권자 갑이 을의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럼 잘못됐죠 가압류 등기는 신청한 등기 아닙니다 법원에서 촉탁으로 한 등기기 때문에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법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걸 조금 다시 평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렇게 신청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하냐 직접적인 당사자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하는 거지 지나가는 낙은 애가 심심하니까 등기 주거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직접 당사자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당사자 적격 문제 즉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 관련해서 신청 의무 문제가 나오고 의무 의무 신청 의무는 원래 등기는 사적자치 원칙 연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무가 없어요 임의 신청이 원칙이지만 중요한 등기에는 의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등기가 뭔가요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특히 당사자 간의 계약 중에서 유상계약이 전형이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부터 신청해야 되냐 반대급 부이행이 완료된 날 즉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내에 신청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산출된 세액이 5배의 과태료 나옵니다 그리고 증여 같은 즉 무상계약의 전형이 증여죠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것은 역시 60일 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언제부터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의무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당사 적격 문제는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인과 법인 그다음에 비법인 사안 자단은 적격이 인정되지만 자연인 중에서 태아는 아직 출세는 안 했죠 그러나 태아는 민법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제한적 권력이 인정해지고 있죠 상속 순위에 대해서 이미 출세한 것을 본다든가 그다음에 유증을 받을 능력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사인증애라든가 불법 행위나 손해방청권 인정되다든가 이런 몇 가지 제한적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판례가 정지 조건설을 취하기 때문에 적격이 없다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인이 아닌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 명의로 합의등기하는 거라 있죠 그다음에 각급 학교라든가 각급 학교 적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 안 된 사찰 등 전통 사찰 보존법에 따라 등록이 안 된 사찰 이런 경우는 자기 명의로 직접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당사 적격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연인 내외국인 묻지 않고 적격이 있습니다 법인 종류 불문하고 다 있어요 그중에 공법인이 문제가 많이 되죠 공법인은 독립된 법인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제기구를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식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라든가 또는 시군 자치국까지가 독립된 공법인이고 그 밑에 읍이나 면이나 동리는 공법인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읍이나 면은 없지만 동이나 리가 경우에 따른 세 번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자격을 가질 땐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 즉 종중 문중 기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이것은 부동산 등기법이면 자기 명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혜김씨 무슨 파 제주양씨 무슨 파 앞으로 등기한다든가 이런 임야를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은 당사적격에서 자기 명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 여기 정지 조건설을 취하는 태아 문제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문제 각급 학교 문제 등록 같은 사찰 문제는 적격이 없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적격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당사자가 신청할 때 원칙이 원칙이 공동신청 공동 공동신청 이 공동신청은 등기 진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단독신청 단독신청 이건 성질상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등기라든가 멸실등기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을 증축했을 때 건물 증축했을 때 이런 것은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원래는 공동신청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신청 그 중에서 특히 여기서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 문제가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었었죠 그 다음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신청이 와 있다 첫째 이게 바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포괄승계인 이것은 생전에 법률행위를 하고 나서 자 등기 신청 전에 일방이 사망했을 때 이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망 단순히 법률행위 없이 사망했을 때 우리가 포괄승계 다른 등기라는 것과 이 포괄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 내지 상속 이내에 의한 등기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신청하는 것이고 배후에 법률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이 사망하기 때문에 그 포괄승계인과 상대방이 공동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대위신청 대위신청 중에서 또 작년에 나왔듯이 채권자 대위신청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위하는 것 대위신청 이게 작년에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구분건물 표시등기 최초 구분건물 보존등기 아니라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멸시됐을 때 건물이 멸시됐을 때 대지 소유자가 그 대지 소유자가 대위할 수 있는 규정 그 다음에 뭐 신탁등기 관련해서 신탁등기 수익자나 위탁 아 위탁자 수탁자의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용이라든가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등으로 인해서 아 소유자를 대위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몇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주로 이 위에는 세 가지 정도가 문제됩니다 그 다음에 제3자 하는 것 중에 대리인 이것은 민법과 달리 자기계약 쌍방대리 법률 행위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채무 이행에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 상대방을 대리해도 되고 또 동일한 대리인 즉 법무사나 변호사가 양 당사를 동시에 대리해도 됩니다 이렇게 요까지가 절차의 개시 문제 요까지가 요까지 절차의 개시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432페이지 표보시면 당사 능력에 관한 설명 이게 바로 등기 명의자일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고 있죠 자 등기 신청을 하면 요 당사자 당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등기 명의자일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자 1번 문제입니다 432페이지 1번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 신청한다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정지 조건설이라고 했죠 살아서 출생해야 문제의식으로 소급적으로 행사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미 태아로 있는 동안은 아직은 구체적 실정법에 의하면 등기 신청하려면 주민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등본 언제 나오나요 출생신고 해야 나오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태아의 권리능력 관련해서 해제 조건설을 취할 때는 이런 논리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툼 시점 판례에 따른다는 말을 단서를 꼭 달기 때문에 판례가 취하는 정지 조건설 태도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2번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 신청한다 민법상 조합은 적격이 없습니다 당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 하되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탈퇴하거나 추가되거나 또는 조합원의 이런 변동 교체가 된다든가 이런 변동이 있게 되면 전부 다 합유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방다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 신청해서 없는게 아니라 공법인은 되죠 국가나 지자체됩니다 이 지자체의 범위가 특별시 광시토나 시군 자치구까지 이런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 신청한다 학교라는 하나의 시설물 영종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의 귀족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반드시 재단 법인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국공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이라는 거예요 배후에 학교 이름은 등기라는 경우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5번 법이나인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 신청한다 이거 말도 특히 주의해야 된다겠죠 비법인사단 법이나인사단 권리능력은 사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종중 문중 교회 뭐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이러한 법이나인사단은 그 사단 그 종중 명의로 이런 얘기에요 대만 종중이 손발이 없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한다 명의는 종중 명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이나인사단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출제가 다양하게 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원하는 설명이다 틀린거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문제는 등기법이 가장 중요한 테마라겠죠 그래서 실체법상 개념은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나오지만 절차법상 개념은 당의 등기가 실행되면 절차법상 개념 절차법상 권리자는 등기부 기록 형식으로 봤을 때 등기가 실행되고 나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보는 거로 나타난 자 의무자는 당의 등기를 실행했을 때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 즉 불리익한 거로 나타난 자 이런 사람들이 의무자에요 그래서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등기 진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의무자의 진을 말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단박해서 공동신청에 만든 이유가 바로 뭐다 의무자를 절차에 관여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원인증명정보 등기 원인증명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이유는 원인증명정보 각종 계약사 전형적인 거죠 혼자 만들지 않습니다 서로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죠 의무자 즉 매매라면 매도있는 이런 사람이 의무자죠 설정등기라면 설정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절차에 관여해야만 되는 겁니다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죠 제한물권을 설치할 때 그 설정자는 자기 부동산에 제한물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했다면 이행할 때 반대부 이행 끝났다면 등기필정보 즉 진문서 딱 뭐 서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꺼? 의무자꺼 이것만 가지고 안되니까 의무자 인감증명을 가져와라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등기법상 의무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보단 등기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관 입장에서는 권리자는 별 신통치 않습니다 권리자는 문제 될 게 거의 없어요 다만 의무자 의무자의 진위를 확인해서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의 핵심은 의무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의무자 골자 문제 보는데 최근에 특히 의무자 문제 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까지 즉 30일에 작년 기출문제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절차법상 골자 의무자를 옳게 설명을 모두 그런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기업로구서에 갑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명의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자는 을이다 여러분이 개념을 조금만 이해하면 쉬워집니다 누가 불이익해지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지금 갑 소유 토지 여기 토지가 있다고 칩시다 갑 소유 토지입니다 여기 지금 을에게 뭘 설정했다는 거예요 을명의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이걸 을이 근저당권을 두고 병에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이전된다는 것은 이쪽 을은 근저당권이 아니고 새로운 근저당권이 병이 된다는 거죠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부기 등기로 해주겠죠 그러면 을은 근저당권 이전 등기라면 근저당권이 없어지니까 의무자 병은 새로운 근저당권이 되니까 궐자가 돼서 공동신청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의무자는 을이다 맞죠 실정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권은 지금 을병 간의 문제이니까 자 1번 맞고 니은 번 잘 보셔야 됩니다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을명의 등기가 원인 모임을 내서 갑이 병을 상대로 병명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궐자는 갑이다 이게 틀린 거죠 이런 걸 특히 주의해야 돼요 최근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갑에서 을 을에서 병 이렇게 순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었다 즉 이 얘기는 등기 부상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원인 모임을 하면 실체법은 갑은 소유자 얘네들은 무궈리자입니다 그러면 이 무궈리자의 등기는 말소해야 되는데 소유권 등기 연속성에 의해서 자 다시 한번 중요한 용어 소유권은 뭐가 있다고 등기 연속성 그래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전전양도 됐죠 그러면 만약에 무궈리자의 등기라서 그냥 가운데 토막을 이렇게 말소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거꾸로 밑에서부터 말소 이렇게 먼저 병을 말소하고 그 다음에 을을 말소하는 순서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갑이 갑이 자 병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병의 등기를 말소한다면 자 병의 등기를 말소할 땐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겠죠 자 4번 3번 병 등기 말소 이렇게 병을 지울 겁니다 그럼 말소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병원 소유권이 없었으니까 의무자용 을의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실체법상 권리자라도 등기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절차법상 개념이므로 병의 등기가 말소하면 형식적으로 을의 소유자가 되는 거고 다음에 을의 말소하면 갑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기를 1번 병을 말소하게 되면 병은 의무자여 을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을을 말소할 땐 을이 의무자여 다시 갑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ㄴ 번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병명의 등기 말소하면 판결을 얻어서 그 판결에 다른 등기 있어서 권리자는 당연히 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ㄴ은 틀린 겁니다 다음 ㄷ 번 채무자가 채무자 갑에서 을의 소유권이 이루어졌으나 갑의 채권자 병의 등기 원인 사행임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 등기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대한 등기에 있어서 권리자는 갑이다 이것은 맞죠 형식적으로 갑에서 을으로 이루어졌는데 등기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갑에서 을으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갑소의 부동산을 을에게 이렇게 이전인데 이 갑의 채권자 병이 이게 사행위 즉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사행위 취소 민법 406주에 따라 사행위 취소권 행사 이건 법률상 행사 저기 소송상 행사야 됩니다 취소권 행사하면 을 명의 등기를 형식적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말소하게 되면 이게 책임자의 갑으로 형식적으로 돌아가 있죠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때 이때 사행위 취소 판결을 받아 을의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이걸 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면 될까 그러면 을은 의무자여 갑은 형식적으로 등기 궐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ㄷ 번에 을이 등기를 말소할 때 궐자의 갑이 된다는 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4번 ㄱ과 ㄷ만 맞고 ㄴ은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술 문제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단독 신청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001 002 002 007 003 002 003 003